증거를 왜 지금 와서 찾아요? 그때 찾았어야지 조자 조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그때 알아냈어야지 그리고 그... 뭐야 박건우? 어 그 놈은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발표했잖아 자기들이 발표를 다 해놓고 왜 또 뒤늦게 그걸 들춰내실까 남국현이 그 사람도 같은 경찰 아니야? 결국은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됐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내 말 틀렸어?